팀 잘라 대표 추성훈입니다. 잘라는 스트리밍 영상 컷편집에 특화된 데이터 기반 편집점 추천 프로그램 잘라를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긴 길이의 스트리밍 영상을 유튜브용의 짧은 영상으로 편집할 때 몇 시간이 넘는 방송 영상을 반복 모니터링하면서 컷편집점을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잘라는 시청자 반응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AI를 통해 컷편집점을 추천해서 훨씬 빠르고 편리한 컷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개월 안에 프로토타입 개발을 완료해서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해서 알고리즘을 정교화한 후 2021년 3월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자막 자동화, 효과음 자동화 등의 확장 기능을 제공하면서 스트리밍 영상을 편집할 때 필수적인 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잘나가 스트리밍 영상을 유튜브용 영상으로 편집하는 표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스트리밍 시장과 유튜브 시장의 통합이라는 저희의 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통한 편집 자동화, 그 흐름 가운데 잘나가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